네, 반갑습니다. 오늘 변호사로 산다는 것, 어쨌든 내 인생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작할 때 이 모임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했는데 그냥 제가 슬라이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사람들과 심리상담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와 사건에 대한 또는 어떤, 그걸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문제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사건, 예.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인데 심리상담과 사건에 대한 상담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 던져보시는 걸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심리상담을 하는 것을 일종의 상담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을 하고 또 그 사건을 나름대로 변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끼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비즈니스든지 간에 그 비즈니스나 그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의 프랙티스의 기본적인 룰이 무엇인가가 존재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직업이 의사라고 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찾아와야 그러면 환자는 아파요, 아파요 하면 의사는 환자의 병을 진단을 하죠.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 머리가 아파요 하면 두통이라고 그러고 배가 아파요 하면 복통이라고 그러고 허리가 아파요 하면 요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돌파리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네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인 이름을 붙이죠. 정신과 의사들은 보통 그럴 때 아 우울하게 보이니까 우울증이고 또 약간 발작적인 행동이 많이 되면 감정조절 장애, 또 불안이 심하면 불안정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클라이언트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당신의 문제는 뭡니다라고 지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의 비유를 드는 건 의사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직업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데 그러면 대개 의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병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진단이 되면 그 병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한다 또는 치료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가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정작 치료를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사들이 상당히 열받아야 하는데 사실이에요. 의사들도 알아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요. 의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실은 쬐거나 꿰매거나 수술하는 때는 의사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해이감을 많이 가지는 의사들이 내과의사예요. 이게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그래요. 내과의사는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감기 환자들을 주로 보고 90% 이상 자기들이 진단하는 환자는 감기 환자, 독감 환자라고 그러고 나머지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진단하냐 하면 아냐 보내요 그래요. 어디로 보내느냐? 2차 병원으로 보내요. 뭔가 이상하다 하면 2차 병원으로 보내는 게 일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네 병원 의사들이 붕괴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고 그게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의사들은 그런 환자가 오면 딱 보면 환자를 진단해내죠.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은 착각해요. 대학병원 의사들은 환자를 보면 그 환자의 병이 뭔지를 진단하지를 못해요. 그럼 지금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요.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가장 전문 직업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심리학자가 상담을 할 때 전통적인 심리학 상담은 어떤 거냐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모델을 따라요. 지금 왜 오셨어요 하면 우울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왜 우울한 것 같아요. 엄마하고 싸웠어요. 그럼 엄마하고 왜 싸웠어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엄마가 한 소리 한 거를 못 참아가지고 발칵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러면 일주일에 해오고 그리고 대개 최소한 5회 내지 10회 정도 상담을 하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나아졌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게 심리상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전보다 더 덜 울컥하게 됐어요. 뭐 이 정도면 마치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 복통이니까 뭐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 그 약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배가 안 아파게 되면 치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전통적인 심리상담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컴플레인 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의사 같으면 이 통증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사라지면 치료가 됐다라고 느끼는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심리적인 혼란이 조금 안정됐어요. 그러면 그게 내 문제가 해결됐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해결됐다라고 믿고 싶은데 또 다음에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해결 안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심리상담의 모델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 심리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하는 방식이 의사가 신체의 질병을 치료하듯이 심리상담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거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상담은 이 전통적인 심리상담 모델과는 좀 달라요. 지난번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그 상담 모델은 일반적인 심리상담 모델하고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모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어느 직업이나 그 직업에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프랙티스의 절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프랙티스의 로지스틱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도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마대를 따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변호사분하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 제가 상담 시간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거든요. 나도 널 상담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상담을 했어요. 내가 클라이언트 만나는 게 다 상담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가 상담을 한다고 할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인가 본인이 다루고 있는 사건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당장 아니 클라이언트 문제가 사건 그 자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사건과 클라이언트는 따로 놀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심리상담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제가 마치 질문을 던지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죠. 저 같으면 제가 알고 있는 카테 범주 내에서 사건으로 먼저 파악을 할 것 같고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사건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해가지고 당신 병이 당뇨병이니까 당뇨병은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대를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상담 마대를 특히 WPI를 활용한 상담 마대를 그걸 이제 상담 마대를 하는데 상담 코칭 프로그램 또는 코칭 상담 코칭 마대를 따르면 그렇게 이 사건을 뭔가에 대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 사건은 어떤 겁니까? 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있다면 그 차이는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이일까요? 저라면 저는 법률을 아는데 고객은 법률을 모르니까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차이는 나는 법률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저 고객은 법률을 모르니까 차이가 생긴다. 이게 이제 법리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약간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의 지금 사건은 재밌는 게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 나라가 진짜 재밌다. 이 경기도 지사 되기 전에 뭐 성남시장이었죠. 그 성남시장 부인이 트위트에서 무슨 문자를 날렸다. 그런데 본인은 그 문자를 날린 사람 계정이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로 네 계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사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대체 이 사건의 정체가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거나 또는 국민들은 무작정 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이성적인 인간이 사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나 권력에 의해서 그냥 무작정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래가지고 그래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야 되는 사회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해경군 김씨라는 이름으로 또는 그게 해경군 김씨라는 트위터 명도 아니고 어떤 아이디로 트위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 트위터는 네가 보낸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당사자라고 지목반사를 아니요 제가 보낸 거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 왜 그것이 범죄 행위인 것처럼 취급이 받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그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경찰이 나와서 수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일련의 사람들은 이 트위터를 한 사람은 해경군 김씨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재명 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보낸 트위터다 라는 걸 문제제기를 하고 그걸 경찰이 수사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아무래도 그 행위 자체가 그걸 고소고발이라는데 그 고소고발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게 고소고발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 나라라면 그 나라가 제정신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트위터를 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트위터 네가 보낸 거지 아니요 저는 안 보냈어요 라고 할 때 그럴 때 문술이야 네가 보낸 거 맞아? 경찰한테 신고해서 얘가 저런 트위터를 보냈어요 라고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하거나 헌법으로서 그게 범죄 행위라고 규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단순한 상식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법치 국가에서 그거는 고소고발을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질문이나 그 답변을 법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면 이 나라는 진짜 이상한 나라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긴 한데 저희가 애들이 학교에서 어떤 다툼이 있어도 애들이 형사 미성년자라서 체계를 못 지니까 수사 대상은 사실 아닌데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느 쪽이 더 나쁜 놈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누군가 알려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나쁜 놈이여 제가 좋은 놈이여을 평가받는 거는 목사님한테나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좋은 놈이여 나쁜 놈이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는 소위 말해서 법과 도덕이라는 것이 구분되는 그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힘든 상황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로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저희가 듣는 키 중에 하나가 의뢰인을 착한 사람 만들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들어야 이긴다라는 기본적인 걸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의 법이라는 것과 도덕이라는 건 구분을 대지 못하는 지적 수준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상당히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심리 상담을 하는 것과 변호사가 의뢰인 또는 클라이언트 고객을 상담을 할 때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변호사분들을 접하면서 변호사분들은 끊임없이 그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뭔가 근거를 찾고 법률적인 조항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다양한 법 조문을 갖다 붙이지만은 그 법 조문을 갖다 붙이는 사람은 판사가 결정을 했고 판사는 실제로 각각의 변호사의 주장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아주 어려운 판단이 일어났다라고 봤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변호사분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 보수적이다 판사 마음대로 일어난 판결이다 그러면 이분들의 행위는 대체 어떤 행위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거의 주술사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내리는 행위지 소위 말해서 법적인 조문을 가진 논리적인 판단이나 따짐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와 이거 진짜 재미난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뭐 그 대상이 저였어요 사실은 제가 겸직검지위반이라는 제명으로 연세대학교에 해임이 됐을 때 저는 사실 그 제명을 듣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교수라는 걸 저희 직업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학 교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공무원과 달리 925 연구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다라는 것이 제가 대학 교수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의 윤리 규정을 위배했대요 무슨 윤리 규정이오니까 겸직검지 규정을 위반했대요 무슨 소리예요 저를 단지하겠다고 나선 이 교수가 연대법대 교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립학교 교원 특히 연세대학교 교원의 윤리 규정은 공무원 윤리 규정에 준한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만들었대요 그렇게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연세대 교수들은 공무원 윤리 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야 되고 공무원 복무 규정은 9 to 5에 자기 근무처를 찍혀야 되고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겸직을 검한다라는 복무 규정이 있대요 그런데 너는 위즈덤 센터의 연구이사로 네 이름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너는 겸직을 한 거다 네? 내가 위즈덤 센터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한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그건 연구비를 받아서 위즈덤 센터 이름으로 연구를 해 준 거고요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월급을 받은 거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겸직, 검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너는 해임을 당한다 이래서 제가 해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 대학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 교수의 지위를 규정하는 불문율이 뭐가 있느냐 하면 테뇨라는 게 있어요 테뇨라는 것이 종신교수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테뇨를 받은 종신교수예요 제가 대학 교수가 출퇴해서 일을 할 때 많은 선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조교수나 부교수 뭐 그럴 때는 몸조심하고 조심해서 윗사람 눈치 잘 살피고 지내다가 네가 테뇨를 받고 나면 네가 하고 싶은 연구 네 마음대로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도 괜찮아 나쁜 짓만 아니면 그게 마치 신부가 소품을 받아가지고 신부로 사는 거와 같은 종신서원을 하는 거와 같은 거로 생각을 해서 이 테뇨를 받기 전까지는 교수들은 진짜 더럽고 아니꼬고 그래도 위에 있는 자기한테 테뇨를 주는 사람들 위에서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사는 게 이 업계의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그런데 듣도 못도 못한 겸직, 검지, 규정, 위반이라는 거 그것도 공무원 윤리 규정을 가져와가지고 그럴 때 저는 처음에 와 진짜 재밌다 대한민국에서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이 대학으로서 존재하느냐 대학이 아닌 일반 사기업으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좋은 시금석이 되겠구나 저를 해임한 결정이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니까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가처분 신청에서 학교에서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해놓고 이 사람이 다른데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학사에 태만하고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학생들 지도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같이 거의 진짜 깨어있는 시간에 연구를 하는 사람 학생 지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는 마음으로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안식년일 때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학교를 나가가지고 제가 대학원생들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책 한 권씩 이상 쓰고 논문도 남들이 몇 년에 하나씩 쓰는 거를 저는 1년에 한두 개씩은 꼭 썼어요 그랬으니까 내가 태뇨까지 받았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네가 쓴 책과 네가 쓴 논문은 아무 업적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연구고 논문이야 이렇게 우리과 교수들한테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가 쓴 책과 저가 쓴 논문은 아무런 학술적 가치가 없는 잔문이기 때문에 학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고 너는 아무런 학술활동도 하지 않았고 학생 지도도 태만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세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가처분 신청한 것도 기각하고 또 그거를 소청심의하는 데에서도 제가 연세대가 저를 해임한 결정은 파당하다라고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하는 1심, 2심 대법원까지도 이의없음 이래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저 같은 생각은 판사는 그러면 진짜 원고와 피고가 낸 자료를 읽으나 봤을까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담당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 그 판사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같네요 왜요? 사실 황교수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슈는 황교수가 박근혜 뭐 이야기해가지고 찍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연세대학교도 당신이 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 잘랐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겸직검지위반이라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로서 잘랐는데 그게 태뇨를 받은 정교수 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를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세대가 옳다라고 믿고 싶은 그 마음으로 판결을 내렸네요 그리고 그게 소청심의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됐고 행정소송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대법원까지 판사들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은 방향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갔으니까 뭐 이제는 연세대랑 같이 붙어가지고 다시 재판을 청구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었고 활동이었어요 그러면 변호사라는 사람은 대체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저로서는 던져볼 수 있는데 뭐 상당히 저로서는 재미있는 이 직업 활동에 대한 그걸 제가 체험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심리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상담을 받으러 왔고 또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해결하는 길을 찾아줄 수 있을 때는 제가 상담을 제대로 한 거고 그걸 못했으면 저도 돌파리 의사처럼 환자를 제대로 상담을 치료를 못한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의 자존심이나 또는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끊임없이 매 상담이 저에게는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피를 말리는 그런 전투와 같은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매번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제대로 된 상담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 다시 또 리뷰를 하는 일을 저는 꼭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어쨌거나 내 인생 그 책도 사실은 제가 황심서에서 이루어진 상담을 다시 그 내용을 리뷰하고 정리하면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결을 했는가를 저 나름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분은 남의 이야기에 내가 읽어부터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이렇게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내담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져왔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변호사가 만일 클라이언트가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사건은 항상 클라이언트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사건을 가져왔는데 그 사건은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 이 사건은 이런 거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분야를 충분히 변호사와 공감하고 또 이 의뢰인이 고객이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이나 그 부닥친 문제가 나름대로 해결됐다라고 믿게 될 때 진짜 변호사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맡은 사건은 이겨야 된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고객을 대하시죠 그죠 이겨야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저도 받을 돈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 일을 만약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첫째 제명에 못 죽고요 네 일찍 죽으세요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일을 평생 하시기가 힘드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사 스스로서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살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거를 좌절하지 않고 오래가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사건을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맡은 사건을 내가 전문가로서 잘 해결했다 또 클라이언트가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또 그거를 수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의사로서 산다는 것 또는 심리상담가로 산다는 것 모든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저한테 상담하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의사분은 자기가 맞는 환자를 자기가 다 치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의사일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의사분은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다가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를 저한테 심각하게 묻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돈만 벌겠다라고 하는 의사분들도 똑같이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벌고 싶어 하는 돈을 못 벌고 결국에는 망하는 경우를 훨씬 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객을 상담한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고객을 상담하는 방식과 또 제가 사용하는 WPI 상담 모델을 여러분의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 적용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변호사와는 다른 아주 특출한 역량을 발휘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탁월성과 차별성이 존재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이슈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사건 또는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소설 속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셜록 홈즈라는 사람이에요 셜록 홈즈가 사건을 해결하듯이 만일 여러분들이 셜록 홈즈처럼 여러분들 고객의 사건을 해결한다면 변호사로서 성공한 변호사 또는 훌륭한 변호사의 소리를 듣게 될지 아니면 신기한 변호사 좀 또라이 같은 변호사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탁월함이라는 것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셜록 홈즈가 어떻게 해서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셜록 홈즈가 사건을 추리해내는 능력인데요 그 추리해내는 능력을 사고 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thinking style이라고도 하고 또는 problem solving styl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로우스쿨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사고 방식은 뭐냐 하면 연역법적이라는 사고 방식을 여러분들은 죽제사자 배웁니다 연역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 법 조문을 열심히 적용하는 건 연역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사고라는 것은 기납법이라는 사고를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진짜 보통 우리가 미국의 로우스쿨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가르치는 사고 방법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소크라테스틱 문답법이라고 그러죠 저희 한때의 별명이 황크라테스였어요 그리고 저희 상담을 잘 분석해보면 상당히 소크라테스적인 문답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 빠른 사람들은 캐치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에서의 법률 뭐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되었다면 거기에 조금 사고법의 방식으로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추법이라고 그럽니다 가추법 예, 가설 추정에 의한 논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추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심리상담의 방법을 법률시장에 적용하게 될 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탁월한 변호사로서 자기 자리 매김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약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